안녕하세요. 판례원금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원금 인사 DC형 퇴직금과 분할 약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44877 판결입니다. 판례원금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금 음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고용된 의사였고요. 피고는 병원입니다. 파악기 환속률 사건인데요. 쌍방상고를 했는데 둘 다 이긴 겁니다. 이제 파주강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의사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죠. 세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 전문직의 경우에 이렇게 정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등은 사용자가 알아서 내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는 900만 원을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급여 연봉 계약서 안에다가 중간정산 내약서도 원고가 서명을 합니다. 중간정산 계속 세금금을 그때그때 계속 지급한 거다. 이렇게 계약을 서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1월까지도 계속 900만 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2011년, 2012년 6월까지도 900만 원씩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바뀌면서 확정기여형은 이제 매년 근로자한테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회사가 돈을 넣어주는 방식. 이 방식이 이제 확정기여형, DC형 방식이라고 하고 DB형은 회사가 자기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을 이제 그 퇴직금을 그 계좌에서 빼서 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운용수익에 대한 위험을 DC형은 근로자가 부담, 수익도 부담, 위험도 부담하는 거죠. DB형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수익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자기들한테 가져가고 만약에 손해도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근로자는 그런 위험이 없이 확정하게 돈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DC형을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된 거죠. 첫 번째, 2011년 12월까지 중간정산을 내역을 했는데 이게 과연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수요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고 두 번째, 이제 이 DC형 DC형의 퇴직연금을 일부를 미납을 했어요. 병원이 미납을 하니까 이거를 원심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평균 임금 얼마의 금액을 얼마 중에 실제 DC형 계좌에 넣는 돈 그 돈의 차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라 나는 DC형의 미납분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고도, 피고도, 병원도 상고를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과연 인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나 인정이 되면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에 평균 진급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미납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 면탈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을 약정해야 유효하다. 그래서 2008년부터 월 900만 원 정액을 수령했고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도 계속 900만 원을 받았어요. 900만 원 계속 냈는데 이 900만 원 내역을 원고로 그냥 900만 원 계속 받은 거죠. 그냥 14년까지 계속 꾸준히 받았는데 이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 지급 내역이 없었어요. 연봉 계약서에만 퇴직금 중간 증상이 있을 뿐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 중간 증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확정 기여형으로 만약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다 넣는 건데 거기다 넣어놨다면 중간 증상을 만약에 그전했다면 그 돈을 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900만 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생각에 받을 때는 900만 원 받고 퇴직금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분할 약정으로 해서 미리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산의 일정 인정 안 된다. 두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의 차액하고 퇴직급여상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지 평균 임금에 따른 차액을 구할 수는 없다. 평균 임금 재산을 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판례는 엄격한 요건을 볼 겁니다. 그래서 급의 명세에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퇴직금을 분할 약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거라고 봐서 인정 안 해줍니다. 두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하게 되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미지급 퇴직금은 기여금 미납액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시에 유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할 때 별도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여어 미납액만 스커브를 만들어서 그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퇴직급여 연금 제도 퇴직급여 연금 제도에 DC나 DB에 넣었다 넣었다 특히 DC형 DC형의 경우에는 넣었다 하면 퇴직금 청구할 때는 DC형에 넣는 그 금액의 차액만 지출할 수 있지 별도의 그리고 그리고 징급상의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DB형은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나중에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또 퇴직급여에 따라서 그때 지급하는 것인가 미납이 있을 수가 없죠. 회사가 지급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퇴직금 청구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판례인데 어쨌든 DC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급여에 있어서는 퇴직금이 종전하고는 계산법이 다르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